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올해 들었으면 여러 차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따라서 미사일이 하도 자주 발사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의 미사일의 이모즈모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월 26일에 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KN-23이죠 발사했습니다 두 발을 발사했는데 모두 비행거리가 600km입니다 5월에 두 발을 발사했는데도 그 전보다 훨씬 더 계량된 모습이었습니다 북한이 5월 4일과 9일에 동해상에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당시는 5월 4일에는 한 발은 고도 60km에서 비행거리 240km였고 5월 9일에는 두 발을 발사했는데 고도 40에서 50km에서 하나는 420km 하나는 270km 그러니까 5월 240km에서 270km에서 420km에서 불과한 세 달 만에 600km까지 향상된 그런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준비가 돼 있다는 이야기죠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특히 5월에 발사된 것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러시아가 유럽의 방공망 요격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해 방어망이 요격하기가 힘든 그렇게 미사일을 만들어냈습니다 대개 정통 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공망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요격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칸데르 같은 경우에는 포물선 궤적이 아니고 대단히 불규칙한 패턴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서는 탄도 궤적 추적식 요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미사일은 최고 고도 한 50km까지 올라갔다가 목표 지점을 한 18에서 20km 정도 앞둔 시점에서 하강을 합니다 그 하강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급상승했다가 그리고 목표물을 내리꽃듯이 한 90도에서 85도 각도로 낙하해서 목표물을 과격하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포물선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방식이 바로 이번에 발사됐던 이스칸데르 미사일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방어하는 데 취약점이 많이 발견될 수밖에 없다 그런 사실이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사일은 무엇인가? 미사일은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서 유도기능을 장치한 로켓 무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유도장치, 유도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체 추진 기능을 갖고 있더라도 유도가 되지 않으면 그런 경우를 바로 우리가 로켓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미사일을 우리말로 되게 번역할 때 유도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미사일 자체가 그런 유도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사일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분류 방법은 사정거리 기준으로 분류를 많이 합니다 전술탄도미사일은 사정거리가 대개 300km 이하입니다 대개 국내용이죠 그 다음에 준중거리탄도미사일은 1000에서 3000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중거리탄도미사일은 3000에서 3500 이하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주변 국가를 관역대상에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사정거리가 5500km 이상입니다 그 밖에 사정거리 외에 용도별로 분류를 하면 대함탄도미사일 ASBM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공중에서 발사하는 공주발사탄도미사일 ALBM입니다 그 다음에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 등과 같이 발사추체 흔히 이야기한 플랫폼 기준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북한 미사일은 실력은 지금 어느 정도 되냐 실전에 얼마만큼 배치가 돼 있느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궁금함을 가질 수가 있죠 북한은 일찍부터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심혈을 겨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1980년대가 되면 300km 비행거리 300km의 스커드B 그 다음에 500km의 스커드C를 실전 배치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1990년대 후반 들어오면 1300km의 노동미사일을 배치하였고 2007년도에는 사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 발사 없이 배치해서 결과적으로 한반도는 물론이고 일본으로부터 포함해서 주변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시험 발사를 시작한 것은 2012년부터입니다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대륙한 탄도미사일을 모두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단거리부터 대륙한 탄도미사일까지 전체를 다 구비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탄도미사일을 사정거리는 한반도 전역, 일본, 하와이는 물론이고 미국 본토까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이 됐습니다 또 북한은 이들 외에도 미사일 성능 개선 작업을 계속 벌리면서 동시에 핵 개발을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그런 탄도미사일 가운데서도 가장 위력적인 무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륙한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잠수함 발사 대륙한 탄도미사일 그리고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이 세 가지가 북한이 갖고 있는 비장의 무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이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북한은 한반도에 있는 평택, 서울, 부산을 타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주일 미군 기지까지도 타격 대상에 넣을 수 있는 물론 거기는 도쿄나 오사카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 같은 경우는 대개 비행고도가 50km 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구비하고 있는 패트리트 미사일이라든지 사드 체제를 가지고는 요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스칸데르급 600km가 성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한국의 방공망 체제는 다시 한 번 더 원점에서 검토해야 될 정도로 위력적인 그런 미사일이 북한이 소유하게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북한판 이스칸데르 실전 배치는 한국군의 전통적인 미사일 방공망을 그냥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의 대응입니다 한국은 상당히 미사일 개발에 더딥니다 왜 그런가에 1980년대부터 국제사회로부터 탄도미사일 무게 중량하고 사정거리 제한을 계속 받아왔고 동시에 한미협정에 따라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 따라 가지고 미사일 개발에 일정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3차례에 걸쳐서 제한이 좀 완화가 됐는데요 2012년 10월 달에는 제2차 미사일 지침 개정이 있어 가지고 탄도 중량이 500km까지 확장이 되고 사거리가 800km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7년도에는 제3차 개정작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탄도 중량은 무제한이고 그 다음에 사거리는 800km까지 연장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현재 한국은 유효사거리가 180에서 3000km에 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고 3000km급은 0.5톤을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현무 3D가 바로 3000km까지 최장거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아주 박차를 가하면서 우리나라도 대함탄도미사일을 비롯해 가지고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탄도 중량이라든지 또 미사일 사거리 제한 같은 것 때문에 여전히 한국은 북한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